오늘은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줄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가 되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까지 확대되겠는데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제주 지역에 10에서 최고 50mm, 충청과 남부 지방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에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밤이 되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 떨어질 때 있겠습니다. 날은 올 들어 가장 따뜻합니다. 아침 공기 어제보다 더욱 부드럽게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24도, 성남은 무려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오늘도 종일 먼지가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미국olt Arch scripted by 한글자막 by 한효정